안녕하세요 동시중개생 여러분 저는 동시생쌍이예요 네 오늘부터 수험생활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설레네요 일단은 패티를 살짝 사서 가보도록 할게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화분이 바로 보이네요 여기다 병원에서 가장 큰 1.9 시험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학원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이 학원에 갈 예정입니다 금방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불러드릴게요 어 컴퓨터도 있네요 헐 서점이예요 대박이다 헐 서점이예요 와 이런 커리큘럼도 있나봐요 대박이다 진짜 여러 종류의 커리큘럼이 있네요 학원을 둘러보았는데요 이제 상담을 받으러 한번 가볼게요 중앙고시 학원에서는 무엇보다 합격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 학습 프로그램 강사진 그리고 시설까지 합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까요? 합격생 수가 무려 2,7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합격 수기를 쓴 사람만 세웠을 때 이 정도인데 안 쓴 합격생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수강신청을 끝냈습니다 이게 바로 수강증인데요 이렇게 이름도 새겨져 있고 그리고 제 강의하고 날짜가 나와있어서 관리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기본 이름반을 신청하였습니다 학원에는 기본 이름반 외에도 합격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상담받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스파르타반입니다 학원에서 학습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 혼자 공부하기 힘든 분들은 이 스파르타반을 강력 추천합니다 수강신청을 하고 이제 출석체크랑 좌석 예약을 하러 갈게요 수강신청이랑 좌석 예약을 했으니까 이제 교재를 사야겠어요 서점이 학원 안에 있어서 정말 편하네요 학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점인가봐요 학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점인가봐요 양이 많아서 사물함을 신청해야겠어요 수강신청과 수강생이 정말 많아요 중앙고시학원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복습의 의미로 학인학습을 치는데요 마치고 바로 시험을 쳐서 그런지 복습이 잘 돼서 좋았어요 네, 저는 지금 그 학인학습 평가를 마치고 나오는 길인데요 15분 뒤에 점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시험을 처음 쳐서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판단하려고요 호자가 왔네요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있는 군의 식당으로 점심 먹으러 갈게요 여기는 특이하게 복도에 세면대가 있어서 편하게 양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화도 시킬 겸 잠시 바람 좀 쐬려고요 지금 옥상에 5개의 휴게실이 있다고 해서 지금 거기로 가는 중입니다 오, 여기는 체력 측정실이라고 해서 체력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인가봐요 시험장이랑 똑같은 기구를 사용해서 연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 트레이너 분이 정규적으로 코트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짱인 것 같아요 저는 체력장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너무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의 수험생활이 좀 두렵기도 하지만 따로따로 알차게 보내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갑니다 오늘이 마치 면접 특강 날이라고 해서 합격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에 대한 각오도 다질 겸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저도 진짜 합격하고 싶어요 중앙고시학원에서는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면접 시험까지 준비가 가능해요 또 면접 특강 이후 5위 면접까지 실시한다고 하니 합격까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듣고 나왔는데요 진짜 사랑해요 저 진짜 놀랬어요 여기 학원 수강생들이 매해 2,300년씩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층에 내려왔는데요 여기에는 오픈 자습실 영상교육실 그리고 스타일룸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가볼게요 중앙고시학원에서는 수강을 신청을 하면 인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해요 수업시간에 무료부분이 많아서 복습을 하려고 왔습니다 인강을 다 들었는데요 이제 자습하러 갈 거예요 여기는 자습을 할 수 있는 오픈 자습실이에요 집에서는 혼자 공부하기가 힘든데 다른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스터디 모임을 할 수 있는 방이에요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인강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독서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중앙고시학원에는 무려 두 곳에 독서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 곳 모두 제가 방문한 뒤에 저에게 맞는 독서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실이 상당히 깔끔해요 제가 저번에 갔던 독서실은 너무 어두워서 눈이 침침하고 아팠는데 여기는 밝아서 눈에 무리가 덜 가는 것 같아요 이곳은 학원 건너편에 있는 학교권 독서실이에요 오 학교권 독서실은 1회실로 되어 있네요 밖에서 사람이 지나가도 독립적인 공간이어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 한강간에는 아주 분위기 좋은 휴게시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로 가는 중인데요 오 카페 같아요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좀 피곤하면 이제 내려와서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독서실을 다 불러보았는데요 독서실마다 특성이 달라서 취향에 맞게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인실 그리고 특히 카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합격권 독서실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수생이 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수험 준비도 끝났고 무엇보다도 합격생이 정말 많으니까요 일단 합격생 수가 2.7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따라가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이요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부터 합격을 앞둔 수험생까지 자기 수준에 이렇게 맞게 준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학습 환경이 정말 좋아요 학원에서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인강으로 복습도 할 수 있고 자습시설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식당까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정말 좋아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싶으면 중앙고시학원으로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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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